내비게이션의 거창 가막산 아스다쿠카 주차장을 검색하면 1084 지방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측 59번 국도 신혼면 방향의 행사장 7.9km 표시판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대산천이 흐르는 무총교를 건너면요 가막산 풍력발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11시인데요 와 그런데 오늘 평일인데도 차량이 꼬리를 물고 대단합니다 좌측 1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1주차장은 벌써 만차인가 2주차장으로 안내합니다 평일에도 이런데 주말에는 달리일 것 같습니다 2주차장에 어렵게 자가용을 주차를 하고요 탐방을 시작합니다 아스다쿠카 행사장까지는 170m를 진행하는 곳에는 아직 피지 않은 구절초와 샤스타 데이지 꽃밭입니다 아스다쿠카 행사장은 7시 이전에 방문하던지 아니면 오후 3시 이후에 방문을 해야 1주차장의 자가용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본 아스다쿠카 행사장 조간도의 모습입니다 제1주차장의 모습이고 푸드트럭과 화장실이 있고요 한국천문연구원은 탐방금지이고요 농축산물 판매코너와 먹거리 구수가 있고 우측으로 5만평방미터에 이르는 보라색 아스다쿠카 맛이고요 그리고 7개의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전망대는 지리산, 황매산, 더구산 등 사방으로 조망이 뛰어난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고요 전망대의 뒤로 6개의 풍력발전기와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스다쿠카의 아스다는 그리스어로 별을 뜻하고요 참 맑은 가을하늘, 별이 빛나는 밤에 바라보면 환상인데요 감악산 별바람음 등 이름도 참 예쁘게 지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허허벌판 황무지였다고 하는데요 5만평방미터에 아스다쿠카를 심어 꽃밭으로 변모했고 해발 900미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이국적인 풍경이 조화를 이루어 포브스코리아 전국 명산 하플레이스 탑9에 선정됐으며 지난 2003년에는 21만 명이 다녀가 거창 대표 관광지로 급북상했습니다 장관을 이루고 있는 보랏빛 아스다쿠카를 배경으로 젊은 세대에게 SNS 하플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내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아스다쿠카의 생육이 다소 부진했었는데요 올해는 거창군에서 오종의식, 배수 및 관수 불안폭이 없는 제초작업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요 어느 해보다 풍성한 생육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꽃이 가뭄에 마르지 않게 요소요소 스프링플러도 설치를 했고요 바닥은 비닐 대신 구직포 같은 천을 깔았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한 모습에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습니다 벤치는 보라색으로 꽃과 함께 조화가 잘 되었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의자도 꽃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전망대와 쉼턴은 관광객을 위한 배로도 되지만요 인생샷 포토존 역할도 합니다 아빠와 함께 꽃구경을 하는 모습이 정겨워 보였고요 커플이 함께 인생샷 담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아스다쿠카에 너무 오랫동안 취하다 보니 내 가슴에도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젠 전망대로 갈 순서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사방으로 정말 조망이 줄여집니다 철쪽으로 유명한 황매산이 보이고 우측으로 백두대간이 이어지면서 지리산 천황봉 그리고 22km 지리산 능선이 이어지면서 반야봉이 보입니다 6기의 풍력발전기의 모습도 감상하고요 백두대간 장수군 영치산도 보이고 우측으로 장안산을 지나 금남 호남 장맥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함양군과 거창군의 명산 황석산, 기백산, 금원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창읍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백대명산, 가야산까지 보입니다 감악산 정상은 952m이고요 아스타 국가 행사장은 900m입니다 전망대 옆에는 옥세 미로숲 한가운데에 대나무 조형물이 있는데요 억세는 5일쯤 만개하면 환상일 것 같고요 정말 조형물을 가려면 몇 번을 미로처럼 길을 잊으면서 진행하면 대나무 조형물이 나옵니다 대나무 조형물의 모양은 마치 루예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새 생명체 순위 올라오는 것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뜻일까요 관광객은 이곳에서 인생샷, 포도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억세습 1위에서 나와 전망대회의 모습입니다 먹거리 부스는 신혼면과 남상면, 분유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요즘 관광지는 음식값이 바가지요금으로 극성인데요 메뉴포를 보면 모두 착한 가격이었고요 카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부침개를 붙이는 모습이고요 비빔밥을 주문하니까 맛있게 밥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판매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해발 1500m 더교산 고낭지 사과인데요 6개 담아서 만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국화꽃차를 파는 곳인데요 참 예쁘게 잘 우러납니다 미니통 1개 4천원 저렴한 가격 같습니다 이곳은 국화꽃을 파는 곳인데요 작은 화분은 2개 5천원, 큰 화분은 2개 1만원이랍니다 국화꽃 종류는 참 많은데요 아스타 국화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조형물이 포토존 1번지라 줄을 서서 대기하고요 미국적인 풍력발전기 그리고 아스타 국화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많이 담고요 전망대에서 확 트인 조망과 아스타 국화를 감상하고요 먹거리 부스에서 휴식과 허기진배를 채우고요 농산물 판매장에서 선물 및 농산물을 구매하면 됩니다 탐방과 휴식을 포함하여 넉넉하게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스타 국화는 9월 20일부터 10월 초까지는 만개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관광객이 많은 관계로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멋진 인생샷 담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스타 국화는 9월 20일까지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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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까지는 감사합니다.